아우 무거워 아우 무거워 아우 아우 이거 진짜 무겁다 뭐를 들고 가셔서 이제 무거운 사장님 만났는데 제가 빈손으로 왔어요 무거운 거 맞죠? 아하시네 이 코디 왔어 아우 아 또 라이브요? 와 시작부터 아 이거야 어? 패밀리 여러분들 왜 갑자기 사와주셨어? 아 이거 다 어디갔지요? 한 장 없네 hired mitä ities org 아니 아니 그동안 어떻게 라이브 방송 계속하시던데요? 뭐 길개도 안 했어 짧게 솔직히 어젯밤에 몇시까지 하시냐 짧게 새벽 1시 좀 쨔죠 열네 그 며칠전에는 아이고 이제 인사드려야 되겠네 하고 너무 비굴한 나머지, 그대로. 어머나. 잠방이라 가지. 아, 진짜로? 제가 정정했던 잠방까지. 해서 잤어. 그래도 짬짬이 아침에 조금 더 이렇게 시장도 보고 하루에 많지는 않겠지만 30분에서 30시간 정도 공부하는 시간을 꼭 지금 드리고 있어.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건 아닌가요? 우리 미녀 개그맨 이수지 씨가 그 알밥을 보고 나 정말 저거 먹어보고 싶네. 진짜 먹고 싶다고. 진짜 먹고 싶다고. 하지 않는 알바 맛있게 해서 꼭 대접하겠습니다. 이리로 가야. 진짜 고민이 되네. 무슨 일하고 가야 되나? 이 설명이 이쪽으로 가고 적자기로 가고 하니까 따라할 수가 없는 거야. 아, 그거는 인정이야. 자막이라든지 뭐 이런 설명으로 누구든 쉽게 할 수 있게. 오, 자막도 좋은 거죠. 이 코디가 얘기한 대로 발전해야죠. 지금도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거죠? 네, 라이브 방송 하시고 계세요. 가내수공업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거. 이게 지금 한 150장 정도 되는데. 150장? 뭐예요? 150장이니까. 아니, 여기 초대합니다. 늘 애쓰시는 자영업 동지 여러분. 술이 고픈 날, 친구가 고픈 날, 춘봉이나 야간식당으로 놀러 오세요. 인기 개그우먼, 인수지도 홀딱 반한 오춘봉 레시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아이고, 또 미녀 개그우먼도 이렇게 엄지척을 탁 해주겠네요. 이걸 150장이나 왜 가져왔지? 오춘봉 사장님의 야간식당. 아, 야간식당? 사장님이 하고 싶은 콘텐츠가 레시피 공개랑 자영업자분들과의 소통. 이게 제가 하고 싶던 방송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사람 좋아하셔. 그러니까요, 요리도 하고. 우정도 나누고. 아이고, 그냥 뭐 이짝자짝 흔들어주세요. 홍! 아, 이건 또 뭐야, 이건. 마지막 선물. 아, 이거 뭐야, 계속 나와. 하나, 둘, 셋. 짠! 축제목원의 야간식당. 진짜. 짜자잔, 짜자잔. 자영업자 사장님들, 춘봉이네. 야간식당 입장. 어서 들어오세요. 오춘봉 야간식당을 처음 개장을 해요. 우리 가족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같이 나눌게요. 저는 저 야간식당이 아침식당까지 연결되지 않나요? 어떤 게 나을까요? 아, 봐야봐. 돼지 불백. 제육볶음 전사누라. 어이고. 아, 수고하십니다. 열일하십니다. 또 좋아요 한 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춘봉 사장님이. 수영 취하셨던 야간식당. 아, 기억나요. 깔끔하신가요? 깔끔하죠, 깔끔하죠? 싹 깎았어요. 어떻게 좀 퇴근하고. 지금 퇴근해요. 갑자기요? 원래 5시까지. 아, 진짜요? 자, 초대합니다. 8시 때문에 10시 때문에. 10시? 그럼 내일 4시는 어때요? 내일 오후 4시. 내일도 안 돼요. 그러면 이번 주 주말은 어떠세요? 갈띠가 있어요. 갑자기요? 절대 안 와. 지금 약속 만들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면서 보고 싶으셨어. 여기 보시면 우리. 어? 이수 씨. 아, 이거 좀 갈까요? 네네. 나 이런 것 좀 퇴근 후에 먹고 싶다. 아, 인상 좋으시다. 오실 것 같은데. 집밥 같은 게 좋아요. 어, 집밥. 네. 사장님 음식이 저희 어머니 맛이랑 비슷합니다. 마법의 가루입니다. 저게 8시예요, 우리. 바꿔놓으셨어요. 아, 세계를 일부러? 네, 밖으로. 오! 첫 번째 손님. 보셨나요? 사진관님. 우리 엄마 손관 씨. 아, 일천 씨. 사진관 사장님. 사진관 사장님!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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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둘씩 들어오세요. 오, 아! 오! 삼겹살 짓. 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삼겹살 짓. 아, 일선! 우기차장님! 오, 웃었다, 웃었어. 아, 이제 안 연락 안 열려요? 아, 인상 안 열려요? 어, 이게 뭐야 뭐야? 뮤직비디오? 저희가 준비한 특별 무대. 축하 공연이에요? 네. 한 장씩. 이야. 신나셨어. 잘한다. 자장님 화이팅.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퇴근하고 누구나 쉽고 가성비 좋게 또 누구나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준비해서 두 가지 요리 준비했어요. 횃뽕스. 횃뽕스. 이태리 미식이요? 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돈파. 돈파. 근데 퇴근하고 피곤한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이렇게 면만 준비되고 해물만 데쳐놨다면 넉넉잡아 오븐이 쫙쫙쫙 해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요? 네. 지금 소식의 제요. 오춘복 아닙니까? 썰은 마늘은 향을 최대한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이 다진 마늘은 국물에 아주 시원함을 빼네요. 이게 1대1 비율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건 없어도 마늘은 꼭 있어야 돼요. 우와. 이거 꿀팁이네요. 해물 입장. 고춧가루가 구워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불리면서 여기서 불리면서. 배고파. 짬뽕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치킨스톡이라는 거예요. 반수저를 이렇게 치킨수도 넣어주고요. 이렇게 치킨수도 넣어주고요. 선생님. 집에 가서 해드시라고. 해물 너무. 냄새 좋아요. 먹고 싶어. 끊어내주세요. 물론 5분이라고 하셨는데. 2분 30초 남았습니다. 매번 2분 나오시죠? 마법의 가루하고 소고기 형님 아니에요. 마법의 가루 소고기 형님들 입장. 입장. 약간 심심해야 맞거든요. 이 동물적 감각. 우와.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팩봉스.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최초 공개인데. 하여튼 밀가루 종류 하나. 파 조금 쓸고. 계란 하나. 빵가루만 있으면 끝나요. 퇴근하고. 한잔 하고 싶을 때 딱이겠네요. 근데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 정도 퇴근하고 힘들면. 그냥 시켜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저도요. 저도 솔직하게. 가까이는 자영업자들 전화해서 조금 이렇게 주문을 해줘. 튀김가루 반에 부침가루 반을 섞어서 좀 사용하고 있어요. 좀 더 튀김가루에 바삭함을 주기 위해서 반반을 섞는데 없으면. 밀가루든 부침가루든 튀김가루든 전분을 좀 섞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전 저렇게 레시피 알려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입장. 발만 이렇게 쏙 빠지는 거. 하여튼 입장짜리가 이렇게 조금 더 버져요. 네. 맛소금이죠. 양념과장 찍어먹어서 살짝 밑값만 합니다. 네. 그리고 파 한 컵 쓰는 거 그대로 투하. 끝이에요? 아이고 이제 끝났지 뭐 이거 입가에 거 뭐. 금방 하는 거. 아이고 5분이 뭐여 이거. 4분 32초 조심스럽게 생각해. 아 조심스럽게. 조심스럽죠. 저거 저거. 자 하나 둘 셋 입장. 이 정도면 노릇하게 잘 나왔죠. 이 햇봉스 5분 만에 완성한 햇봉스와 4분 30초. 큰 호떡 같기도 하고. 안에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뿌렸어요. 아 막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저 둘이 같이 보이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좀 해오지 조금 조금이라도 가져오지. 저희가 다 먹었어요. 이 춘공인의 야간식당 1호 손님들 모시고. 가장 또 같이 오래 하신 사장님들 있지 않아요? 아이고 저도 여기서 자영업 10년이 짝짝짝 하는데. 우리 고기십 차장님은 9년이 짝짝짝. 9년이 짝짝짝. 그리고 사진 가사님은 8년이 짝짝짝. 890. 27년이 짝짝짝. 기수성찬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보는 점수 몇 점? 보는 점수요? 별 5개 중에 5개. 아 역시 사진관. 사진관. 이 한남대 쪽에. 많이 필요 없네. 이게 필요했는데 사실. 우리 사장님이. 잘라야겠네. 아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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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요? 매콤함이 그대로 입에 들어와요. 이거 너무 기대돼요. 다 저반응이었어요 정말. 대단해. 빵 플러스 돈까스 플러스. 전 맛은 좀 부족한데. 삼겹살집 사장님이 조만간 넣지 마실 것 같네요. 무슨 맛을 할 것 같은데. 애매해. 지금 좀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맛있어요. 솔직히 전혀 그렇게 안 했는데. 진짜 아니에요. 맛있네요. 그냥 이렇게 해서. 아우 이게 희한하다. 희한하지? 겉은 완전 그 까슬까슬한 돈까스 바삭바삭한데. 속은 촉촉해. 그 파전처럼. 손 안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손 안에? 집에서 그냥 파, 계란, 부침가루 이걸로. 보시는 분들 꼭 집에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짜 5분도 안 걸려요. 진짜 5분도 안 걸려요. 오늘 첫 번째 우리 고기식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진근 사장님. 저희가 또 휴머니즘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나누고 안 나오시고.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한 4년, 5년 지나니까. 직장 잡아서 다시 인사드리고 왔어요. 아. 학생들 키웠네. 다시 한 번 더 지나니까. 아기 안고 오고. 어머나. 너무 좋았어요. 아직 뭐 저는 결혼했다고 온 친구들은 없지만. 취업 사진을 찍어주고 취업했다고 온 친구들은 있어요. 그런 재미도 있고. 일하면서 근데 가장 이럴 때는 좀 힘들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손님 없을 때가 제가 외로운 거 같아요. 맞아요. 장단한다. 방학이 5개월? 나 장학 있죠. 대학 가는 게 또 거심해요. 반년. 때로는 3개월. 때로는 1년, 2년이면 상호가 계속 바뀌는 거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한다는 건. 결국에는 꿈과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한 우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13시간 내지 14시간 정도를 일을 해요. 11시에 나와서 새벽 한. 자영업자 사연님들이 진짜 대단하세요. 음식 한 점 먹을 때마다 좀 감사히 먹었다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 좀 보람도 찹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조금. 때도 모를 거 아니면. 버틸 만합니다. 좀 힘들 때도 있죠. 그럼요. 또 이제는 또 많이. 똑같죠. 찾아오시고. 저기는 희망은 지지 않는다. 너무 많았네. 또 그 메시지가 딱 들어왔네요. 우리 사장님에게. 오늘 춘봉이네 야간 식당이란? 사랑이다. 힐링이다. 힐링. 사랑과 힐링. 집에 가는 거보다 여기는 게 더 좋아요? 아니요. 이제 좀 신혼이셔서. 신혼이시구나. 눈물 나자냐? 아이고. 막 눈물 질질질 나자냐 이거. 눈물 날 때는 뭐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우리 가족이니까. 털은 안으로 감습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니 뭐예요? 굽배. 아유 털해. 자, 털어. 털어. CE 사장님 돈파는 돈까스 파전인데 돈가스도 안 보이고 저 대한 아무것도 안보이네 편집공부 많이 하셨어 돈파 돈까스처럼 전을 약간 튀긴다는 거예요 이게 한 5분이 쫙쫙쫙 그럼 퇴근은 퇴근하고 한 잔 하고 싶을 때 딱이겠네요 그런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근데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 정도 퇴근하고 힘들면 그냥 시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빵 없음께 해 이거 빵가루죠 이거는 저는 이제 건식 빵가루 준비했는데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어요 건식도 괜찮고 습식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없다 집에 식빵 먹다 남고 있잖아 저도 해먹을 때 빵 없어서 모닝빵 가루내가지고 뿌렸어요 식빵도 괜찮아요 빵가루는 이렇게 위에다가 빵가루 이렇게 골고루 전에는 레시피가 안 들릴 정도로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레시피가 쏙쏙 들어오네요 입장 뒤집는 타이밍 이 정도면 노릇하게 잘 나왔죠 너무 빛깔이 맛있겠다 이렇게 하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사진관 사장님 입장 이런 게 편집을 한 거 아니에요 수상하러 앞에 하신 거 먼저 들어왔던 건데 세 분끼리 이런 자리 가져본 적 있으세요? 세 분은 다 같이 일단 말 죽히지 마 합이 27년 있으면서 이렇게 셋이 같이 한 자리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시간이 실제로는 한 두 시간 정도 장소를 나눴는데 한 줄이고 2탄으로 준비를 하신데요 다 토내자 오충봉, 춘봉이한테 춘봉이나 야간식당에 다 토내자 시작 1, 2, 3 통화 짬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월일 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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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일월 일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